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강의중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는 대만에 본사를 둔 산업용 커넥티비티 공급 회사입니다. 산업용 커넥티비티 장비에는 산업용 스위치, 즉 네트워크 스위치고요. 산업용 컴퓨터, 현장에서 수집되는 IO 장치 또는 시리얼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더넷으로 변환해주는 엣지 커넥티비티 장비와 같이 3종의 주요 장비들을 공급해오고 있고요. 산업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특성은 높은 온도, 먼지가 많은 환경, 높은 전자기파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장비들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목사의 엣지 컴퓨터는 X86 기반의 장비와 또 ARM 기반의 리눅스 OS를 지원하는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엣지 컴퓨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산된 환경에서 운영될 때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목사에서 공급해드리는 인더스트리얼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OS의 보증을 10년 동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리눅스 배포판의 경우에는 3년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인프라 스트럭처나 공장이나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긴 라이프사이클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장기간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함으로써 장기간 제품을 공급해서 지원해드리는 데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객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업무에 고객들이 집중하시고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고객이 좀 많은 부분을 잇고 저희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공급해 오고 있고요. 고객분들께서 네트워크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돼야 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프로포브 콘셉트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환경에서 제품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울랄라랩은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고객한테 딜리버하는 이런 전반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랄라랩의 전문성과 개발 역량들을 다 담은 소프트웨어를 목사의 안정적인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 구동함으로써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고객분들께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엣지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산 환경이나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는 그런 종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올림으로써 발생되는 지연 시간 문제와 그리고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엣지 컴퓨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목사는 30여 년 이상 산업용 영역에서 원하시는 컴퓨터를 공급을 해오고 있고 각별히 엣지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X86 기반의 컴퓨터는 물론 안베이스의 리눅스 엣지 컴퓨터를 다양한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 컴퓨터들은 저희가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시리얼 포트를 지원하는 이런 컨택티비티 관련된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만한 엣지 컴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터를 통해서 울랄라 랩에서도 요구하시는 스마트 팩토리 고객들이 다양한 통신 환경 그리고 열악한 내구성이 필요로 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컴퓨터 플랫폼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오토메이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신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고객이 본연의 자동화 또는 운영기술 관련된 기술 개발에 집중하시고 네트워크나 안정적인 컴퓨팅에 대해서는 목사와 함께 일을 하심으로써 투자도 보호해 드리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